한 번 한번 가볼게요 이거 값 determin họ 여쭤게요 천천히 갈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 안구가 안감마지다 자 원래 했던 분들은 1,2,3 걸 연습하시는 걸 좀 빨리 하세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천천히 한번 연습시켜 볼게요 자 연습하세요 24년 전 자, 이쁘게 벌리세요. 자, 우리 민선생부터 가볼게요. 자, 민선생 1, 2번.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한국관광공사 박진광 관광과장. 오, 잘하셨어요. 자, 우리 민선생 13번. 1, 3번.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고려고교복은 고급교복이고, 고려고교복은 고급원단을 사용했다. 네, 선생님 1, 2번. 네. 자, 여러분. 이거 바람 연습하실 때 복식호흡 유지하셔야 돼요. 어깨 펴고 앉은 상태에서도 유지하실게요. 자, 1, 2번.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한국관광공사 박진광 관광과장. 자, 우리 혜수 선생님은 1, 3번.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고려고교복은 고급교복이고, 고려고교복은 고급원단을 사용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 총무님들 1, 3번. 2, 3번이요? 1, 3.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고려고교복은 고급교복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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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고교복은 고급원단을 사용했다. 오, 잘하셨어요. 자, 유정 선생님 1, 2번.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한국관광공사 박진광 관광과장. 오케이. 자, 수현 선생님 1, 3번.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고려고교복은 고급교복이고, 고려고교복은 고급원단을 사용했다. 오케이. 자, 선생님 1, 2번 가보실게요.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헌 상장사냐? 한국관광공사 박진광 관광과장. 자, 우리 중천장님 2, 3번. 한국관광공사 박진광 관광과장. 고려고교복은 고급교복이고, 고려고교복은 고급원단을 사용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먼저 요거 갈게요. 자, 1번 빼고 2, 3번방 갈게요. 자, 1번 시작! 자, 여러분들 여기 중요하게. 왜 참, 참, 쌀이 아니라? 쌀. 그렇죠. 쌍, 참, 쌀이 아니라? 쌀. 자, 우리 주로 연습하세요. 자, 우리 주로 연습하세요. 빨리 하세요. 기준맨보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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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한번 더 한 번만 더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쌍철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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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생님 갈게요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자 저 따라서요 경찰청 경찰청 세창살 세창살 외철 쌀이 아니에요 세창살이에요 세창살 외철창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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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발음이 정확히 하냐면 여러분들 입모양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하나는 정확히 다시 한번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검찰청 세창살 쌍철창살 쌍철창살 입을 크게 크게 벌려주셔야 돼요 자 출연생님 가볼까요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쌍철창살 오케이 자 우리 정생이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청 세창살 쌀 쌀이라고 해? 쌍철창살 오케이 자 우리 청문님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경찰청 세창살 스펙커킹 경찰청 세창살 쌍철창살 오ies 자 근데 세창살이 아니라 세창살 자 우리 슈수 선생님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경찰청 세창살 쌍철창살 오 degrees 자 선생님 경찰청 세창살 외철창살 검찰총 쇠창살 쌍철창살 오케이 우리 회장님 경찰총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총 쇠창살 쌍철창살 오케이 우리 선생님 경찰총 쇠창살 외철창살 검찰총 쇠창살 쌍철창살 오케이 자 다 넘어오고요 자 오늘 놀고 한번 놀고 갈게요 자 우리 일본국 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박성 쇠창뇨 쇠창뇨 아니에요 여러분 쇠창뇨에요 발음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 2번 척추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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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황길붕평 왕길붕평 자 3번 샤스 aí창살 낮잠창살랑 마지막 참치공치찜 다들 표정은 되게 비장하세요 자 안 되는 거 위주로 조금 빨리 가볼게요 점추보다 조금 더 빨리 연습하세요 안 되는 거 위주로 참치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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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미소 선생님이 합성착핸묘 가볼게요 합성착핸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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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인터넷 얘기 엄청 많이 드셨어요 처음에 진짜 처음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꾸준히 나오시니까 이렇게 발전하셨어요 잘한다 왔는데 회장님 척추충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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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수아 선생님이 황률분퍼뼈 어려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가볼게요 시작 황률분퍼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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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신분이 참치꽁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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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리 선배님 많이 다 하셨다 우리 신분이 가볼까요? 합성착 학성착착 학성착 하 성착區 합성착순 합성착區 합성착區 합성착 nor 합성착區 다 했어요 자 우리 수영 선생님 황률분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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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참살 오케이 잘하셨어요 청취생님의 마지막 마무리 참치꽁치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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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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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만 더 가볼까요? 민철 선생님 마무리 한번만 더 가볼게요 잠치꽁치찜 잠치꽁치찜 저희 진행할게요 자 강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얘기하는 crítico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이라도 덜 떨리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저의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